국내 증시는 11일,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르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탐색전을 계속하고 있고, 개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순멸세했습니다. 코스피는 전일보다 0.77% 내린 2659.84화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전일보다 0.31% 상승한 875.93화로 마쳤습니다.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2조 3천억원 많습니다. 삼성전자는 1.23%, SK하이닉스는 3.08% 각각 내렸습니다. 현대차는 3.75% 하락했고, 삼성중고업은 4.70% 상승했습니다. 스톡티브의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염ט